유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결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죠. 바로 뭐냐. 썬데이 메이플 강화 비용 30% 할인 날입니다. 이 이벤트가 리부트라는 저한테는 진짜 엄청 큰 이벤트인데요. 귀욕하자마자 PC방 와서 지금 이제 강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동해제액을 내렸죠. 동해제액으로 41억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주보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짰거든요. 정말 로즙이다 뭐라고 욕을 해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본 섬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단 스페거 할 거예요. 18스톤 부르들 할 겁니다. 방송감 죽었네. 어쩌라고요. 그건 니가 해. 난 몰라. 어쩌라고. 난 내가 18스톤 내가 할 거고 내 캐릭터에 지른 거기 때문에 그네 글자는 이름처럼 18스톤. 아 18스톤 하지 마세요. 아 때리로 오셔놓아요. 18스톤인데 어떡합니까. 누가 뭐 할 수 있는데 어떡할 건데 니가. 18스톤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18스톤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4억이 됐습니다. 글자님 저 수호님이랑 동갑인데 글자님한테 형이라 해요. 삼촌이라 해요. 누나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야 이건 지금. 수호가 나한테 형이라고 하지 아저씨야 삼촌이야 이러진 않잖아. 여러분. 어 그래 가인슬 하면은 전 존나 타서 그거 내가 따로 할게 알았지?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자 강화할게요. 아! 아 맞다. 가인슬 안에 있구나. 자 이제 가인슬 가기 전에 추천 차시면 딸까딸까딸까딸. 추천 2천 개 얼마 안 남았네요. 80개 남았네 여러분. 80개 받고 혹시 가인슬 가겠습니다. 이런데 이제는 전 적당히 구워야 돼서 팔아주면은 50억을 넘겨주면서 이제 썬데이 메뉴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들 정말 오래 갈 것들은 18성 갈 거고 팝톡 이런 거는 이 친구들은 18성 앱솔은 17성 이렇게 제발 원기 형 제가 욕을 존나 막지만 시스템은 시스템이니까 주자가 없길 바랍니다. 제발 MVP 할인 PC방 할인 썬데이 30% 할인까지 거의 약 반값 저는 반값으로 즐기겠습니다. 반값으로 즐겨요. 자 일단 흐름 믿어볼게요. 저는 제 방식대로 강할게요. 하던 대로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파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터지면은 스페어템도 없고 이게 맞아. 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해. 어. 굿츠. 여기까지만 쓸게. 금방 끝났으니까 4억 커트. 좋아. 자. 바로 갈게. 심작해야 돼. 얘는 심작해야 돼. 얘는 18성 바라보면 하거든? 아 까비. 굿츠. 나이스. 10분 눌렀어? 아 미안. 제가 지금 기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지금 시차전 공중이게. 시차전 공중. 일본과 한국은 시차가 똑같다. 고. 제발. 아 까비. 제발. 한번 틴구고 고. 옥. 오케이. 맞나? 오케이. 18성.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잘가. 자 일단 상의도 끝. 상의도 끝. 상의도 끝. 고. 한번 틴구고 아 시발 잘못 눌렀다. 에이. 오 성공하면 됐지. 알바너. 성공. 성공. 고. 그렇지. 이거보다. 여러분. 바로 18 지렸죠? 자 이제 도미 들어갈 때 됐다. 자 도미 들어간다. 도미 들어간다. 그렇지 15. 자 도미는 제가 스페어 팀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노 파방. 노 파방은 좀 비싸요. 이게 정말 커요. 제발 이거만 터지지마. 아 시발 왜 이래. 잠깐 대기. 어 잠깐 대기. 1보 후퇴. 1보 후퇴. 오케이. 앱수로는 제가 한 번 만들 수 있는 스페어 되거든요. 주관캠 깨 놨고. 와 이거 15,16. 야 이렇게 보면 15,16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이럴 때는. 지금이야. 16성을 지금 지르면? 17 가자. 고. 그렇지. 이러면 됐어. 안 돼. 맞춰야 돼. 너무 빨라. 그렇지. 견장전. 끝. 장갑과 견장은 끝이 났습니다. 요거 강화를 종교로 내주면 될 것 같고. 내가 신발이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겨야 돼. 이것만 이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우리 진짜. 시발요락. 도미가 맞아 지금. 이때 도미야. 제발. 안 돼. 이러지 마. 아. 아.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자 지금. 어. 오 렉 걸려서. 렉 걸려. 렉 걸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이거 터지면 안 돼. 이거 터지면 나 이거 못 껴. 아 씨. 아 씨. 아 씨. 켜줬다메. 두 개의 절반 절반. 카노스. 이거 좀 말해줄 게 있어서. 뭐요? 혹시 후발때 노말 수우 껴줘? 아 뭐. 껴줘? 형. 저 지금 이제 곧 달 거예요. 아 말만 해 말만 해. 아 스펙다운 됐으면 껴줄게. 형은 지금 릴레 먹어야지. 지금 뭐 수우를 껴줄 생각하고 있어요. 정 힘들면 얘기해. 그 이번 주에 노말 루시드도 가거든. 정 힘들면 얘기하세요. 제가 캐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요. 선발 때 솔직히 진캐랑 명훈이는 좀 따라잡기 힘들고. 글자는 좀. 거의 따라왔다는 느낌을 받네요. 미쳤구만. 아시겠다. 저기 파티 가서. 오퍼도 못넣기게는 녹아버리자 그냥. 자 일단 우리 주관캐 도와주신. 우리 파티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키에랑과 앱소리랑에만 17선까지만. 이거 가봐야겠다. 느낌 있다 이거 진짜. 이거지! 이거지! 아 진짜 다행이다. 자 이쁘게 들어갑시다. 자 가자! 제발. 스타킷차 한번 해제할게요. 굿! 대하 가면 끝이다 여러분 진짜로. 제발 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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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면 돼. 진짜 이 안에 10억. 진짜 10억 넘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집이. 아! 아 괜찮아. 이거 근데 아프지도 않다. 솔직히 아프지도 않아. 어 좋아 좋아. 이거 대하니까. 아 앤티크를. 아 앤티크. 아 앤티크를 그럼 토드해놓을까요? 그러면 아예? 아 그럼 되겠다. 아 그럼 되겠다. 공격. 아 앤티크. 아 앤티크. 아 앤티크. 아 앤티크. 이거 16에서 마무리 질까 여러분 그냥? 마무리 짓고. 파방울 올리자 그냥. 아 잠깐만. 모자. 모자 유니크 버려볼까요? 구포만 떠도 그냥 쓰자. 안된다 이거. 오우 떴다 떴다. 오우! 오우! 10%. 오우. 쓸게요. 우선 쓸게요. 야 템착 볼만 한데 이제? 그래도 템션 좀 볼만하다 진짜로 자 공개원 1850 수공 607만 힘은 18293이었습니다 이게 빠진 상태를 좀 감아주세요 자 공개할게요 가자 짠 일단 앱스토일도 없고 대화도 없는데 0200 올랐는데? 0200에 수공 70만 정도 올랐습니다 맞죠? 절제가 답이다 하남자 스펙업이 맞다 완전 만족스러운 스펙업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로반 와 나 진짜 제일 큰 거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 자 그럼 스펙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바할게요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